오늘 뭐하고 놀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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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에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츄츄 토마스와 친구들 보트 앤 시 세트에요 여기 보니까 보트 안에 토마스가 들어있죠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츄츄 기차 놀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같이 출발 고고고 자 그럼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상자 안에는 설명서 조립 1 조립 2 조립 3 그럼 제니와 조립 한번 해볼까요 따란 이렇게 완성이 된 토마스와 친구들 트랙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는 바다구요 여기는 육지에요 우리 토마스가 바다도 다니고 육지도 다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출발해볼까요 자 출발은 여기서 할거에요 그리고 스위치를 토마스는 갈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출발 한번 해볼까요 토마스 출발 춘추 출발 그럼 바다로 출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춘추추 과연 과연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출발 준비 완료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토마스 됐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미안해 잠깐만 이렇게 인가 그러면 이렇게 아 이렇게군요 다시 할게요 토마스 다시 출발할게요 출발 이번엔 과연 오우 우와 진짜 신기해 추추추 바다를 건너서 다시 육지로 추루루 자 바다로 다시 통통통통통통통 배를 타고 다시 도착하면 제니가 배를 배를 다시 또 이렇게 옮겨놓고 자 다시 가면 바다로 통통통통통통 토마스가 또 간답니다 다시 통통통통 통통 추루루루루루루루 그럼 출발을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출발해볼까요 출발 우와 추추추추추 추추 우우 자 그러면 또 여기로 차라라 토마스가 또 배를 통통통통통 통통 타고 여기로 오겠죠 토마스 빨리 자 차라라라롱 여기로 또 다시 옮겨주고 비키세요 비키세요 엄청 빠른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와 정지 제니가 여기에 물을 한번 부어보려고 했는데 물 붓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토마스 바다에서도 통통통통통 육지에서도 통통통통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시 한번 출발해볼까요 우리 토마스 배달한다고 너무 바쁜데요 다시 바다로 추추추추 통통통통통 통통 도착해서 다시 육지로 오늘 배달한다고 수고했어 토마스 오늘 이렇게 해서 제니와 함께 토마스와 친구들 통통통 배를 타고 바다도 가보고 추추추추추 토마스가 내일도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요 이거 물만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도 기차놀이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통통통통